의약품 재창출은 특정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의약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서 효능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요. 그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항암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약품 재창출이 필요한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의약품 재창출로서 항암제를 염두에 둔 리뷰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발표한 거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의 논문입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에 발표한 것이거든요. 이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항암치료법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암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어려운 거죠. 신약이 탄생하려면 광범위한 실험과 함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뒤에 임상시험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봐야 대략 5% 정도입니다. 시판하기 전까지 임상은 1상, 2상, 3상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통과하면 시판에 들어가거든요. 시판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과암물을 새로운 신약을, 항암제를 치료에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약, 항암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신약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개발 기간만 보통 11.4년에서 13.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당연히 비용도 그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용을 한번 따져본다면 제약 하나당 1억 6,100만 달러에서 18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환율을 우리나라 원화로 이렇게 바꿔보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환율을 1,200원만 따져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1,932억 원에서 2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러니 항암제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그거를 몽땅 다 암 환자에게 뒤집어 씌워서 돈 다 빼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한 돈. 그리고 엄청 많은 이득을 거기서 챙기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가 봅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도입된 신규 분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린가요? 신약 개발이 점점 무뎌졌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암제로서 신약 개발을 대체하는 뭔가 좀 필요하겠죠? 이것은 제약회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도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비종양적 상황에서 승인되고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종양적 상황 이렇게 표현했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원래 항암제로 쓰지 않았던 그런 약품 예를 들어서 구충제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마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암제로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의약품들을 재창출해서 새로이 항암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도입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전에 약물 재배치, 약물 프로파일링, 약물 재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렀죠.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의 중요한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약물학적, 약학적, 양력학적, 약동학적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친숙한 그런 독성 자료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용도 변경이 되면 새로운 후보자들의 경우에 임상시험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당국의 승인이 아무래도 좀 빨라질 테니까 의료 실무 통합 이런 것도 아주 민첩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는 약물은 승인 기간도 훨씬 더 단축돼서 한 3에서 12년 정도 원래는 11.4년에서 13.5년 이 정도 걸린다 얘기했죠. 총 개발 기간이요.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단축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승인 비용, 승인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신약에 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신약의 경우에 시장에서 승인되는 게 대략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재창출 의약품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제약회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양학에서 약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연구가 지난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제협력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비영리단체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임상의, 그리고 환자 보호자 이렇게 해서 국제협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이런 프로젝트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약물 용도 변경에 대한 접근법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전산적 접근법이 있죠. 전산적 접근법,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문서 분석하고 논문 분석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생물학적 실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또 혼합한 그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현재 잠재적인 항종양 활성에 대해서 270개 정도가 분석되고 있고요. 이 중에 29%가 WHO, 세계보건기구, 요즘 COVID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에 등재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한 75% 정도는 특허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약 57%는 인간 임상시험에서 항종양 활성을 가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는 국제협력인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이 프로젝트가 Redo 이렇게 부르죠. 줄여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활동에 의해서 하루빨리 경제적이고 안전한 이런 항암제해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KNL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요.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